안녕하세요. 마음속 깊은 병을 치유해 드리고 있는 의정부 심리상담센터 내 마음은 인류 최고의 힘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마음과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치유력을 발휘하여 마음속의 깊은 병을 치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풍부한 임상경험 그리고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속의 깊은 병을 확실하게 치유해 드리며 언제나 행복한 인생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